2023년 세계로 뻗는 K-방산 이렇게나 만나 각국의 수주 100이 넘쳐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방산수출 목표를 수주 기준 170억 달러 약 21조원 이상을 수주 목표로 설정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세운 역대 최고 방산수출 기록인 170억 달러를 넘어서겠다는 것인데 업계에서는 진행되는 사업이 많아서 그 이상의 대박 수주도 나올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이론 수출 대박이 상당 부분 폴란드의 124억 달러 규모 초대형 계약 덕분이었음을 고려하면 다소 도전적인 목표일 수 있으나 업계와 방위사업청 등에서는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방산수출의 첫 성과는 K2 흑표 전차로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지연되었던 노르웨이 전차 사업의 결정이 곧 이루어질 전망이며 지난 UAE의 대통령 방문 시 체결된 37조원 규모 투자 MOU에 방산 협력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송기 공동사업과 함께 UAE에서 검토하고 있는 구형 전차 100대 교체 사업이 K2 사막형 전차로 선정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UAE와 K2 수출 및 현지 생산에 합의할 경우 이집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 사막형 전차가 필요한 중동국가에 연쇄적인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노르웨이는 MBT 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 72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최대 20억 달러 약이 조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현대로템 K2 전차와 독일 레오파르트 2A7 전차가 최종 후보 기종으로 경쟁하는 가운데 노르웨이에서 K2 전차가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 2022년 12월에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올해 초로 결정이 지연되어 다소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에 의하면 노르웨이 측이 K2 구매 조건으로 현재 미국 F-35 내부무장창에 탑재돼 운영 중인 노르웨이 콩스버그사의 공대함 공대지 미사일인 JSM 미사일과 원격조정 총탑 RCWS 도입을 요청해서 우리 군당국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JSM 미사일은 F-35 스텔스기 내부에 탑재돼 적 레이더망을 피해 최대 500여 km 떨어진 지상 목표물이나 함정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노르웨이제 스텔스 미사일입니다 노르웨이가 K2 전차 흑표 도입을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르웨이는 무기 수입 시 반대급부 100% 옵셋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K2 흑표가 수출되는 규모만큼 노르웨이제 무기나 장비의 도입이 불가피하며 그런 차원에서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JSM 등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JSM은 미국이 F-35에 운영 중이고 장거리 타격 능력이 뛰어난 매우 우수한 무기 체계인데 우리는 아직 운영하지 않아서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국산 무기 가운데 가장 많은 국가에 수출된 K9 자주포의 경우는 작년에 미국에서 실사격 테스트를 마쳤으며 미국의 차기 자주포 사업에 성정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K9은 올해도 수출 예상 국가가 줄 서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불안을 느끼는 유럽 국가들이 주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24문을 운용하는 에스토니아는 12문 추가 구매 계획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안젤 틀버르 국방 장관이 지난달 방한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면담하고 국내 방산 기업들을 돌아봤는데 루마니아 현지 매체에서는 자국 정부가 K9 자주포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국가로 인근 폴란드 사례에 따라 신속한 획득이 가능한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2025년 기종 선정을 목표로 기존 as-90 자주포를 대체하는 총 116문 약 1조원 규모의 신형 기동화력 플랫폼 MFP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국 육군이 포탑 자동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K9A2 버전에서 자동 장전 장치 등 포탑 자동화를 적용할 예정이라 한층 유리한 꼬지를 선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긴급 지원할 자주포 대체분으로 긴급 소요 재기가 있을 예정이라는 소문도 나고 있어 한층 K9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의 K9 수출이 성사되면 동유럽 폴란드에서부터 서유럽의 강국인 영국에까지 국산 무기가 진출하는 것으로 이는 K-방산 역사의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K9은 작년 1월에 가계약 체결된 이집트 100대 계약이 올해 본 계약 체결이 유력시되며 인도와의 100대 추가 계약도 곧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 UAE와 4조 원 규모 수출 계약이 맺어진 청궁2 지대공 미사일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UAE와 유사하게 예멘 후티 방군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드론 등을 이용한 공격을 받고 있어서 요격 미사일 수요가 큰 상황이며 무한마드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청궁 체계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세계 경공격기 베스트셀러인 FA-50은 말레이시아가 8억 7천만 달러 규모로 추진하는 경공격기 고등훈련기 획득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권 교체기인 말레이시아 정부 내부 사정으로 확정 발표가 지연되고 있지만 FA-50이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5억 달러 규모로 노후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는 슬로바키아는 FA-50 생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2021년 FA-50 도입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어 올해 결실이 나올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해공군의 전술훈련기 최대 약 700여대 규모의 교체 사업에도 미 로키드마틴과 함께 FA-50이 수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에서도 FA-50 100대 계약 추진이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험비행이 진행 중인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도 UAE 등으로 수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UAE는 기존 F-16 대체를 위해 F-35 구매를 추진하다가 미국과의 협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이번 UAE와의 대규모 MOE 내에 KF-21 보람에 블록2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KF-21 사업에 참여시켜주면 영광일 것이라고 말한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G 세바스찬 흐바획 회장의 방안이 2월에 예정되어 있어 폴란드의 KF-21 사업 참여 여부도 관심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폴란드 현지 테스트에서 현역 군 전문가로부터 50년 이상 앞선 첨단 장비라는 호평을 받았던 AS-21 레드백에 폴란드 도입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AS-21 레드백은 미국 차기 전투장 갑차 사업 총 3,800여 대에 57조 원 규모의 초대박 사업에서도 미국 오시코 시사와 공동 파트너로 참가하고 있으며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와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국산 소형 공격 헬기 LAH 양산에 따라 관심을 표하는 국가가 많으며 천무, 청궁 등 각종 유도 미사일과 탄약 수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한국의 방위산업 K-방산의 무기 수출은 올해도 세계 시장을 향해 또다시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더 광범위한 국가와 더 다양한 무기 체계로 수출 전선에서 뛰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상가격에 우연하게 맞은 기회라고 폄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에 의하면 그동안 자주 국방을 위해 피 땀 흘려 이룩한 결과로 오늘의 K-방산이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K-방산은 천재 1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가 간 방산 협력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우호적인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강력한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강대국으로 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KOREA는 달려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